안녕하세요 니쭈의 A S M O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셉은 A S M R로 신제품 마린앤플 겔 마스크를 소개할거에요 우리 엄마는 지금 꿈나라에 갔어요 잠자는 숲속의 엄마에요 마린앤플 겔 마스크로 내일 아침 엄마의 얼굴을 바꿔놓을까봐요 입에겐 달려가서 붙여줄거에요 쫙 쫙 쫙 쫙 쫙 쫙 쫙 쫙 잡아줘요 조심 조심 꺼내서 쫄싹 쫄싹 쫙 쫙 숱 풍쳐줘요 하나 더 쫙 쫙 쫙 풍쳐져요 앞 중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movimento 톤 눌러서 창문을 눌려줄거에요 2-30분동안 기다려요 어제 했던 수분의 진정 마스크팩이에요 연수에 넣고 수분으로 녹아요 이렇게 변하면 손 마사지나 종욕이나 비병제로 쓸 수 있어요 엄마는 내일 아침 피부를 보고 깜짝 놀라겠죠